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할건데 총편 보셨을까요? 좀 어려웠죠 체감상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진거는 연표 문제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고 연표학습에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문제 유형이 있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답 확인하는거 아니고 숨어있는 키워드라던가 거기서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끄집어낼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인공지능 책봇이 나왔습니다 이제 채치피티 시대가 되다보니까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자 보니까 1번의 땡땡땡 시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 철기와 함께 변홍사가 함께 전해졌다 이 시대를 우리는 일본의 야요의 시대라고 한다 이거는 개념입니다 개 개념 그죠? 야요의 시대구나 아 그렇구나 그거 내가 알겠다고 근데 야요의 시대를 대표하는 종모양 종모양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대요 종모양의 제사용 도구가 있다는 거지 청동기잖아 철기 청동기 야요의 시대 문화재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정답부터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동닭 동이 뭔데? 청동 청동으로 만든 종모양의 제사용 이런거 땅에 묻을 때 쓰고 막 그랬대요 땅에 묻을 때 1번 뭘까? 1번은 뭐야? 어디? 한반도의 신석기 그죠? 신석기 신석기 그럼 2번은 이 신석기죠? 돼지다 돼지 허무두 허무두 문화 여기 엉덩이 이거 뭡니까? 미안합니다 피님 죄송해요 자 이거 뭐야? 엉덩이 이거는 다 원코 다음 이거는 신석기죠? 흥산문화 청동기 문화 하나밖에 없네 뭘 정답이야 95% 95% 정답 3번 넘어갑니다 문제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볼게요 자 사기라고 하는 곳 속에 맞수열전이 있대 근데 가 왕조에 황제 행렬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항우가 말했답니다 항우 항우 누구야? 유방이랑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? 내가 저 자리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 항우가 활약했던 당시가 어떤 식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봐 다음 유방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유방이 가 국가의 수도 세냥 자 가 국가의 수도가 세냥이랍니다 세냥으로 유역을 갔을 때 황제 행렬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중간에 걸을 때 아 대장버람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랬다는 거야 이 두 이야기를 지금 말로 바꾸면 김종웅이 어디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을 가다가 뭐 분당이라든가 어디 갔다가 지금 나도 저런 집 하나 사고 싶다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내 집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자 근데 해설을 보니까 전국시대를 통일한 가 국가의 황제를 보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가 진나라 끝 진시황제 진나라 자 진나라의 황제를 보고 항우는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드러냈고요 유방은 그 뜻을 은근히 드러냈다 각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항우는 자만심의 주변 사람을 무시하면서 세력을 잃었고 유방은 호걸들 뿐만 아니라 망명자나 반란자까지 품어서 세력을 키웠다 결국 천나라를 차지한 것은 유방이었고 그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워서 한 나라의 무슨 황제가 되었다? 한 고조가 되었다 정답은 진나라 고르는 문제야 그럼 진나라를 골라봅시다 진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일조편법을 시행했다 명나라죠? 그치? 그럼 명나라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 일조편법을 시행하자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누군데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야? 장거정이잖아 그렇다면 장거정을 등용했던 그 당시의 왕은 누군데? 그 황제 신종 다른 말로 만력제죠 그럼 신종 만력제 때 장거정이 도대체 일조편법 왜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? 지세와 정세로 따로따로 묶어서 은으로 거뒀던 거 아닙니까? 그럼 물어봐야지 일조편법 시행하기 전에 그 복잡했던 그 세금은 도대체 무슨 세금이었는데? 양세법 그죠? 양세법을 일조편법 바꾼 거 아닙니까? 그럼 양세법은 어느 왕조 때 만들어졌는데? 당나라 때 그럼 또 물어보자 그럼 양세법은 당나라 때 왜 만들어졌는데? 균전제가 붕괴됐으니까 그래서 조용조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? 그럼 또 물어볼게 그럼 균전제랑 조용조 왜 무너졌는데? 안사해난 때문에 또 물어볼까? 안사해난 왜 일어났는데? 졸두사들의 권한이 있어졌으니까 졸두사도 대체 왜 파견했는데? 당현종 때 파견한 거 아닙니까? 다 연결되는 거라고 어? 거꾸로 갔잖아 일조편법 여기서부터 지금 거꾸로 당나라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있는 거야 특정 키워드가 나왔어 일조편법 그러면 일조편법은 장거장 끝 하지 말고 왜 만들었지? 그 전에 뭐였지? 그럼 그 전에 뭐였지? 연결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개념입니다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2번 독서산복과는 신라입니다 신라 원성왕 때 3번 다이과 계신을 단행하였다 연도 자체를 외우시라고요 645년 어... 고구려가 당나라랑 싸웠던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그 당시에 다이과 계신이 단행되었다 그죠? 하나 더 물어볼까? 그럼 다이과 계신을 단행했을 그 당시 다이과 계신이 도대체 뭔데? 어떤 세력을 제거했다? 소가씨를 제거했다 누가? 나카노오의 황자가 그죠? 나카노오의 황자가 고토코 차량을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소가씨 세력을 싹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당나라식으로 개혁하겠다 그거 아닙니까? 4번 남비에스를 멸망시켰다 남월 남비의 멸망은 한나라입니다 그죠? 한무제 5번 통일, 통일, 통일 통일정책 정답은 5번이죠 전국시대를 통일했으니까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던 어떤 문자 도량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은 5번이야 어떻게 살아инуel? n 배불 Boy 통일정책 다 안단